우리 하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목적 없이 다니면 길을 잃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소론적으로 다른 걸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되겠다 한다고 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거하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참된 열매를 못 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임금 밑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마귀 그리고 각종 귀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왜 전도 성교가 필요한 것을 모르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 신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완전 마귀의 자녀로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금의 열매를 절대 이 상태에서는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를 믿으면 세상을 너를 미워하니라 핍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핍박을 통해서 속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봤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는 어떤 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구원이 답니다 우리 요한복을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알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요 그 구원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영원이랑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은 지나가는 것은 생명이 아니죠 영원히 남는 게 생명입니다 영원히 남는 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러면 뭐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딱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냅니다 환경 때문에 뭔가 답을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환경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하더라고요 그럼 눈치를 우리가 찾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내면 참으로 나의 제자다 간단하죠 뭔가 제자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누가 제자일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존도를 잘하는 사역자가 제자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상황인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를 하고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약속의 그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죠 저는 간단하게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을 제가 뭐 크게 체험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데 근데 뭔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헷갈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참 가끔씩 너무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의 역사일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갱신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아 복음을 붙잡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과 혼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인도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성교사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그 현장의 망대가 되었기 때문에 망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파수꾼은 뭘 하죠 빛을 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호합니다 protege a las personas 알립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와 잘 소통하고 이것이 우리의 망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는 게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단어를 계속 나오고 있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다라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라빵입니다 단어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라빵은 이제 안 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도운동은 다라빵 전략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는 어디에 우리가 거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열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중요하죠 발판 없이 기본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왜요? 하나님의 세계보고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의 주인거는 누구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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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직도 책에 보면 AD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암만 이거를 안 믿고 싶어도 역사의 중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네번째 사실은 뭘까요? 성경의 권위 이 뜻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남겼습니다 뭐죠? 말씀 다른 거 말고 성경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말도 안되게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흐름은 똑같습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그 뜻은 성경에 감동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네번째 사실입니다 절대 고부할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사실은 뭘까요? 성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잡고 계십니다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 알 수 있는 부분만 아닙니다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사실이니까요 여섯번째 사실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교지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뭐가 바라야 되죠? 빛 그쵸? 이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현장만 보면 알게 됩니다 일곱번째 뭐죠? 생사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일곱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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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서 저는 병원을 많이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가지고 있나? 정말 Dios tiene en sus manos la responsabilidad de la vida y la muerte 궁금해서 저는 병원을 갔다 니까요 근데 병원을 가보니까 진짜 한 모든 만남이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다음 주에 가면 없어요 맘마대로 돌아가신 거죠 어떻게 제가 그냥 병원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19 살이었거든요 좀 많이 늙어 보였나 저는 목사라도 목사는 아닌데 이 사람은 신부인 줄 아니었나 봐요 신부 그래서 캐톨릭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신부예요?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갔죠 옷 입고 마스크도 다 했어요 코로나 우리 찔린 사람처럼 옷을 다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에 한 사람만 딱 있는데 기계도 책에 있고 소리도 크고 이 사람 저를 딱 데리고 오더라고요 곧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어이가 없잖아 솔직히 복음을 들어야지 축복을 받지 근데 캐톨릭은 이게 축복기도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하면 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간호사는 나갔어요 옆에서 제가 앉아서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기계도 시끄럽고 숨소리도 너무 거칠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 귀에다가 류 목상의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듣고 따라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손을 잡고 영접한다고 하면 싸인만 줘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손을 잡고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뭔가 시킬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만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영접기도 지도를 끝났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다 그런 확신 그래서 제가 그 확신으로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나갔어요 궁금하잖아 누군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곧 죽고 몸몬이래 몸몬 그렇게 확신 있고 평안했는데 몸몬 듣고 조금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들었을까 근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어요 이 생사 화보 근데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병원을 전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렘넨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많은 전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한 번만 맛보면 평생 간다 진짜로 하나님은 생사 화보 주관자입니다 여덟 번째 죽음과 심판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 딱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누가 죽음을 안 두려워 죽음은 다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화의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우발도보다 더 좋은 집이 있는 말은 아니죠 저는 상급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 후대 진짜 언약이 계속 전달이 될 수 이게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 제가 갔는데 내 다음 후대가 복음 운동 안 한다 좀 찝찝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후대를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죽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왜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만민의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야 뭐가 오죠 끝 그 끝이 뭐죠 진짜 우리가 천국이라는 부분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봐야 됩니다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동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나의 방법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문제 이걸 우리가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을 빨리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 교재를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종류의 교인 분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인 안에서 제자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갈급한 자들 안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자 안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제자가 있다니까요 갈급한 자 가운데서 제자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너무 골치 아픈 사람도 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는 게 최고의 기회에요 상식이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사명자 안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찾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삶 삶 삶 자체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종입니다 우발도는 평생 좋은데 종 좋은 거예요 왜 주인이 다 해주니까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버리는 자입니다 내게 필요 없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뭘까요 파송된 자입니다 어디로요 현장 전도자는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현장에 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자 이거는 중남미로 보면 고통받고 울고 그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 뜻이 뭘까요 크리스토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뭐죠 크리스토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제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너무 중남미는 캐톨릭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뭔가 감정이 올라오는 메시지를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딱 보이거든요 반드시 울거다 메시지 하면서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일부러 끌어올려요 근데 언제 끌어올는 줄 알아요 뭔가 사람들이 아멘 안 하고 뭔가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감정 그런 거 중남미 사역자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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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대로 우리가 이 감정을 끌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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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진짜로 제자로서 크리스토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토 안에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자의 축복이 이 시간 중남미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크리스토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